뭔가 착각하나 본데 너 같은 건 얼마든지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 그 바보가 그렇게 상처만 입고 돌아올 거면 처음부터 눈에 띄지 말란 말이야! 시간과 장소를 가려주겠어? 나는 네 편의를 봐줄 이유가 없거든? 쓸데없이 입을 놀리지 않는 게 좋아, 티아와 나를 동시에 입에 담을 거라면 말이야. 용으로 태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 따위가 알고 있을 리가 없지. 내 티타임을 방해하다니, 각오는 되어 있겠지? 감사 인사는 됐어. 어때? 이게 바로 차기 화염의 정령왕의 힘이야. 이제 피곤해, 더 이상은 사양이야. 상처 하나 없는 걸 영광으로 알아? 그래,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특별히 들어줄게. 무슨 일이야? 저기 뜨는 태양처럼 나의 불꽃도 활활 타오르고 있어. 괜히 보채지 마. 나의 힘이라면 눈 깜짝할 새 해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후의 티타임을 즐기라고? 피로한 몸도 치료해줄 수 있지만 그냥 자는 게 더 나아. 빨리 쉬는 게 어때? 내가 바로 치유의 불꽃을 다루는 살아있는 정령기의 전설. 날 만난 걸 영광으로 알라고? 이, 이, 어라? 좋아.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은 없으니까. 일단 받아두겠지만, 저, 전혀 기쁘지 않다고. 이젠 놀랍지도 않아. 처음부터 내 불꽃을 따라올 존재는 없었으니까. 감담할 수 있겠어? 내가 가진 화력을? 어서 안내해. 기다리는 건 딱 질색이야. 나한테 길 안내를 시키는 거야? 성급하긴.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 정도 속도도 따라오지 못하는구나? 너도 치료가 필요해? 하아, 정말 어딜 가나 천재는 피곤하다니까. 정령기의 모두가 내 힘에 주목하게 될 거야. 치유의 불꽃을 지닌 화룡 나그나. 내 이름을 잘 기억해두는 게 좋아. 하등한 것들은 상상도 못하겠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너희들에게는 긴 시간이겠지만, 내게는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어. 떠나가 있는 동안 다치지는 않았겠지? 불편한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 거, 걱정은 무슨? 착각하지 말아줄래? 너 참, 그러니까. 얌전히 함께 있으면 서로 불편하지 않고 좋잖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치료해 줄 테니까. 정령왕은 정령계의 정점, 자신 이외의 존재는 모두 필요 없어. 매번 그렇게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됐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알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지? 호들갑 떨지 마! 알! 이쪽이야! 영광으로 알라고! 모두 공격해! 상처는 신경 쓰지 말고! 어때? 내 불꽃의 힘이?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화력 조절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나의 불꽃을 감당할 수 있겠어? 용이라고 다 같은 용이 아니야. 어딜 가도 위는 있는 법이니까. 그게 바로 나야. 정말 기다려진단 말이야. 멍청한 티아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순간이. 실패한 자들의 넋두리는 아무 의미 없어. 나는 해냈으니까. 더 말이 필요한가? 좋겠구나. 굳이 말리진 않겠어. 너희들은 이곳에서 항상 그렇게 지내면 되는 거야. 알은 어떻게 치유의 불꽃을 잡아두는 거지? 마음대로 해. 어디서 뭘 하든 이제 신경 안 쓸 거니까. 그, 그런 거 아니야. 글쎄 아니래도?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조금 그을렸네. 그래도 상처는 나왔으니까 상관없겠지? 알? 잠깐 한눈판 사이에 대체 어디 간 거야? 이, 이건 그냥 궁금했을 뿐이야. 인간의 간식 따위 전혀 관심 없어. 특별히 내가 나서 줄게. 빨리 끝내고 돌아가야겠어. 눈 크게 뜨고 지켜보는 게 좋아. 자, 출발하자 알. 이런 곳에 인간이라니. 놀라운걸. 언제부터 정령계에 미천한 존재가 자기 집 드나들듯 올 수 있게 되었지? 하긴, 정령계의 용도 자기 멋대로 이곳저곳 돌쑤시고 다니는 마당에 별로 놀랍지는 않네. 그건 그렇고. 뭘 그렇게 떨고 있어? 잡아먹지 말라고? 집에서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 화염의 정령왕 후계자인 이 라그네님을 뭘로 보고 하는 소리야? 치! 잠깐! 너 자세히 보니 이곳저곳 상처가 많잖아. 아이 정말! 해치는 게 아니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어때? 말끔히 나왔지? 넌 운이 좋은 거야. 나 아니었음 지금쯤 정령들의 오후 간식이 되었을 테니까. 너같이 하등한 종족은 평생을 가도 모르겠지만 지금 널 치료해준 힘은 아주아주 특별한 거란다. 그럼! 그렇고 말고. 치유의 힘을 가진 용이 어디 흔한 줄 알아? 이거라면 티아 녀석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겠지. 하하하하! 응? 티아가 누구냐고? 너 머리가 나쁘구나. 방금 말한 자기 멋대로 이곳저곳 들쑤시는 용의 이름이지. 그래. 마침 한가하기도 했으니. 특별히 내가 가진 치유의 힘에 대해 알려줄게. 영광으로 알아? 뭐? 그냥 보내달라고? 맛도 없을 거라고? 안 잡아먹는다니까 잠잡고 듣긴 해. 물론 나도 처음부터 치유의 힘을 갖고 있던 건 아니야. 계기는... 그래. 티아 그 바보가 정령계를 떠난 것이 이유였어.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내 충고도 무시한 고집불통에 아주 고약한 눈매를 가진 용. 매번 민폐나 끼치는 녀석이 사라져서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계속 짜증이 나는 거야. 뭐가 그리 잘나서 혼자 멋대로 날뛰는 건지. 그래서 생각했지. 그 바보가 돌아올 때까지 그 녀석이 나를 절대 무시 못하도록 힘을 길러야겠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딱 하나, 티아 녀석은 꿈도 못 꿀 능력이 문득 떠올랐어. 너도 알다시피 나처럼 용으로 태어난 고귀한 존재들은 정령계를 지배할 운명을 타고나지. 자신의 힘만을 믿고 다른 존재는 잘 믿지 않아. 나 이외의 모든 것은 쓰러트릴 대상이지, 치료해 줄 대상이 아니란 거야. 이쯤 하면 너같이 머리가 나쁜 인간도 알아들었겠지? 맞아. 그 티아가 다른 존재를 치료해 주는 일 따윈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단 말씀. 만약 내가 치유의 힘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티아보다 높은 격의 용이 되는 거야. 뭐야? 그 어이없어 하는 표정은? 하지만 불꽃의 치유의 힘을 깃들게 하는 데는 성공했어도 그 힘을 하나로 모아 전달하는 것에는 애를 먹고 있었어. 강한 불꽃의 힘 때문에 잠깐만 방심해도 모두 태워버리고 말았지. 나는 정통한 화염의 정령왕 후계자. 이 정령계에서 나보다 강한 불꽃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없으니까 말이야.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 어쩌면 티아 녀석을 생각하면서 힘을 연마하느라 다 태워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하루하루 화력을 조금씩 조절하는 것이 지겨워질 때쯤. 내가 낼 수 있는 불꽃을 있는 그대로 모두 방출한 적이 있었어. 발상의 전환! 그 꽉 막힌 빅룡과는 다르게 나는 유연한 사고를 가졌으니까. 그냥 짜증이 난 게 아니냐고?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흔적도 남기지 않고 모두 태워버릴 정도로 강한 불꽃을 내뿜고 있던 도중,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불꽃은 온데간데 없지 뭐야? 그리고 이 녀석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 반짝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 소개할게! 이 라그네님의 충직한 사역 정령! 불꽃의 통통 정령새? 아리아! 신기한 일이었어. 에너지를 그만큼 내뿜으면 제 아무리 날아도 피곤해지거든.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에너지가 채워지는 기분이었으니까. 그때 내 날카로운 직감으로 깨달았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녀석과 함께라면 내 불꽃을 온전히 치유의 힘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걸 말이야. 알도 보는 눈이 있는지 그때부터 나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생김새는 조금 멍청해 보이지만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어? 뭐, 조금 운이 좋긴 했지만 행운마저도 이 라그네님의 편이라는 증거지. 이제 남은 것은 티아 녀석이 돌아오기만 하면 상처를 말끔히 치료해주고 나서 격의 차이를 알도록 한마디 해주는 거야. 어디 가서 다치기나 하고 덜 떨어진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구나. 어때? 넌 이런 힘을 갖기에는 백년은 일러. 하하하하! 정말 기대돼! 티아의 분해하는 표정이! 뭐라고? 빅룡과 사이가 좋으신 것 아니냐고? 티아를 치료해주려고 이러는 것 같다고? 자식들이 서로 다투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 인간 주제에 못하는 말이 없구나! 이야기는 끝이야! 그렇게 가족 이야기나 할 거면 이렇게 위험한 곳은 애초에 오지 말았어야지! 빨리 눈앞에서 사라져! 정령계를 가장 빨리 벗어나는 길은 이쪽이야! 괜히 또 미아가 돼서 귀찮게 하지 마! 이 정도의 불꽃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너 생각보다 더 쓸만한데? 정령계를 위해서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니면 순진한 척하는 거야? 이 몸이 함께니까 안심해! 그 누구도 나의 힘을 흉내조차 낼 수 없을까? 그 누구도 나의 힘을 흉내조차 낼 수 없을까? held자! 이렇게 누구도 나의 힘을 흉내조차 낼 수 없을까? 아멘